청량한 비주얼로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는 남주혁의 촬영현장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남주혁은 25-21에서 남주인공 백이진 역을 맡으며 열혈 청춘 매력으로 매회 설렘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공개된 비하인드 사진 속 남주혁은 눈부신 비주얼로 카메라 안 밖으로 완벽한 캐릭터 싱크로율을 선보입니다. 손에서 대본을 놓지 않고 틈틈이 대사 연습을 하는 것은 물론 날카로운 눈빛으로 촬영 모니터링을 하고 감독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더 좋은 장면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내며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들기 위한 남주혁의 세심한 노력은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배우로서의 프로페셔널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증명하듯 드라마는 연휴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고 남주혁은 3월 2주차 TV 출연자 화제성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